응 시끄러운 소리 하면 잘 먹었지? 먹었지? 오늘 정신은 빨리? 저 장면을 먹으려고 하나봐 응 응 두 머리를 잡으러 먹었다 한 번에 맞지? 정현이는 와이어가 뭔가 또 먹는가 누구를 먹으려고 하나봐 누구를 먹으려고 하나봐 응 봐봐 봐봐 다시 또 먹으러 간다 쟤는 클라이링 나 아빠 봐봐 쟤는 클라이링 나 어 맞아 맞아 먹으려고 하고 있다 지금 잘 봐봐 어 또 먹었다 먹었다 응 응 지금 4마리 먹었어 벌써? 나 손 씻고 있는거야? 손 잘 닦아 우재 우재 그거 만지지 말라고 보면서 응 어 많이 먹었나봐 아래 있는이가 먹었어? 응 또 먹으러 간다 응 조은이 에게 조은이 오 이거 먹으러 간다 응 조은이 좋아 조은이 막 마음 방을 안 먹었다 모든게 먹이 아빠 아빠도 가만히 있거든 동작이 과녀라고 할 것 같다 응 음 다 같이 마시오 먹겠지 먹겠지 나는 클라이밍 중비 나는 클라이밍 중비 클라이밍 내가 클라이밍 중비 너껄 먹기 먹기 중비 클라이밍 중비 클라이밍 중비 터네들도 한번만 먹어 씹고 있어 털이 통치지마 아까 왜 오늘 형한테 넣지마 라면서 넣으면 해 터네들은 일본식이 아니고 바꾼 먹이가 여기 있잖아 알림이 없잖아 현아도 악플 기르려고 했는데 너가 그것때문에 놀려가신거잖아 멈축하니